잘생겼고 멋있고 정의롭고 철수야 이제 몸은 좋으니까 공부를 좀 하면 어떡했네? 작아 어려면 몸을 좀 더 잘 쳐가지고 특별아 인사드려 아빠야 야 뭐야 너? 아니 믿죠 내 딸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본점이 있나? 깡패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깡패구나 일부 한장이요 돈이 안 계시니? 몇 당 드려요? 백장이요 엄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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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 포함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!